안녕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필리핀 어학연수 선택 최저임금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최저임금과 여러분들이 가려는 필리핀 어학원 선택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텐데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요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왜 여러분들의 어학연수 선택에 중요하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겁니다 상담 다 받으셨죠? 잘 받으셨을겁니다 유학원에서 상담 잘 받으셨을텐데 내가 필리핀을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 다 무시를 하고요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두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텐데 유학원 입장에서 또는 어학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두가지 버전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유학원이나 어학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돈 벌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분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죠? 본질은 돈 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돈 잘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는 마룸라인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겠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어학원은 가장 큰 경비가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경비들은 소소하죠 나머지 기타 관리비는 굉장히 소소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는 크게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학원의 인조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이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내는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유학원, 어학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죠? 이 필자닷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어학에서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웹사이트에 네이버에서 필자닷컴 저는 필자닷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 받아 사는 거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어학원들이 있는지 이렇게 분포들을 참 친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시면 가장 북쪽에 있는 바기요 지역 많고요 그 다음에 세부가 가장 많고요 클락, 일로일로, 바콜로드, 다발로고, 다바오가 있는데 신기한 건 마닐라 지역의 어학원이 몇 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두 개의 학원 이외에도 학원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잠깐 살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잠깐 지냈는데 문화적인 혜택은 서울, 경기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서울서울한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화적인 혜택 돈을 내는 건 똑같은 세금은 똑같이 있는데 물론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서울에서 사는 거긴 하지만 일단 취업의 기회가 많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닐라 지역에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마닐라 지역이 아니라 왜 변두리 지역에 어학원들이 많을까요? 감이 좀 오시죠? 그렇죠? 뭔가 저렴한 게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방에다가 다 차리는 겁니다 2018년 필리핀 통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합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업종별 지역별 합법적인 최저임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간단하게 보면 저희는 참고로 저희는 최저급여가 시급 요즘에 시급이 가장 큰 이슈인데 필리핀은 1급여 기준입니다 하루에 받는 급여, 8시간 근무했을 때 하루에 받는 급여를 최저임금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페소는 2018년 현재 약 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계산해 제가 표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 알라방, 마카티 여러분들은 마닐라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알라방과 마카티 그리고 쾌존이라는 지역의 지역이 수도권으로 통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저급여가 가장 높죠? 512페소입니다 약 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바기오 지역 300 굉장히 저렴하죠? 달락, 클락, 앙헬레스 지역이 380 세부가 366 일로일로, 바콜로가 323 다바오 지역이 340페소입니다 하루에 받는 돈입니다 500페소면 만원 정도 되고요 300페소면 6천원 정도 됩니다 급여 차이가 만원과 6천원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권이죠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최저급여 차이입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수도권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어학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똑같은 돈, 매출액은 똑같이 생기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학원 분포에 이제는 최저임금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마닐라가 500, 바교가 300, 나머지 지역이 380에서 360, 340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왜 마닐라 지역에 어학원이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태까지는 이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학원, 유학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에서 어학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죠? 똑같은 돈 받고 비용은 적게 나가고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100% 다 믿을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뭔가가 있을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어학연설 관련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필리핀은 다른 영어권 국가와 달리 어학원 밖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물론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를 영어를 쓴다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다른 영어권 국가, 저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어학연설을 해봤습니다 결코 필리핀은 어학원 밖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필리핀의 모든 지역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테드핀 보니파시오 지역에 가면 저는 한국에서도 구경 못했던 포르쉐 매장도 여기서 봤습니다 구경해 봤습니다 굉장히 필리핀 상위 1%라고 10%도 아니고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해봤고요 그 근무하는 동안 자주 이 지역에 갔었는데 제가 올티가스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보니파시오 차 타고 얼마 안 걸립니다 물론 교통체증이 심해서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 40분? 실제로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려나? 굉장히 가깝습니다 올티가스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상위층, 필리핀 상위층에 산다고 사는 지역인데 보니파시오 그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도 마카티의 그린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필리핀 어학연수라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필리핀에서 6개월 살았다 어학연수 3개월 했다라는 신문들이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시던데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3개월 어학연수를 해봤고요 박이오와 마카티 지역에서 어학원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6년동안 일을 했고요 6년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미국 대학교 입시를 위한 SAT 학원도 운영을 해봤고 여러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나사라 대학교 총장님 부탁으로 어학원 세팅도 해드렸고요 기획도 해드렸고 그리고 한국 유명업체 대표분을 통해서 부탁을 받아서 한국전화영어센터를 세팅을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YBM14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센터장님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접해봤고요 심지어는 토익 해커스 토익의 문항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필리핀 강사들하고도 일을 해봤습니다 교재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한 것은 지방과 마카티 지역 또는 올티가시 지역 또는 수도권 마닐라 지역에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영어 실력 차이가 굉장합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니파시어나 마카티 지역에서 상위층, 필리핀 상위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필리핀 강사들과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어학원에서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학원을 벗어나서 영어를 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를 쓸 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는 강사들에게 100%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시사는 바가 큽니다 바기오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닐라 지역에 있는 강사들 영어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월등합니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저보다 오래 사셨던 분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이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몇 개월 가봤다 3개월 어학연수 갔는데 어떻더라 내가 세부에서 공부하는데 세부 다바오, 박콜로드, 바기오 강사들 영어를 잘합니다 제가 그 강사들 트레이닝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일하던 어학연에서는 마닐라 지역의 마카티 지역에 본사가 있었고 또 올티카스 지역과 다른 지방에도 어학연이 있었는데 심지어 마카티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데리고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의 어학연에 트레이닝을 또 나갑니다 물론 저와 원어민들, 미국인, 호주인들로 구성된 팀과 마카티 강사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어학연에 가서 그 교사들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납니다 과감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세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기오 지역에서 제가 일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어학연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카티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비롯해서 지방대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과 그 다음에 강사들 트레이닝, 교재 작업 그 전에 컨텐츠 팀장이었는데 컨텐츠 팀 팀장이었는데 컨텐츠 개발팀이죠 팀장이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실력 차이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학원이란 실력이 좋은 강사들이 있는 학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는 마닐라 지역에 있는 강사들 실력이 영어 실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보다 훨씬 차이가 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력이 좋은 강사가 많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유학원에서 하는 이야기와 달리 여러분들은 좋은 실력이 실력이 좋은 강사가 많은 어학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필리핀 어학원 선택 최저임금이 결정한다 물론 제 이야기가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어학연수만 해본 게 아니라 어학연수 3개월 몇 개월 해봤다는 분들 이야기 글쎄요 그런 분들 이야기 믿고 또 결정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들 강사들하고 일을 하고 교재 개발하고 그분들 트레이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필리핀 강사분들 교수법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어학원에 있는 강사들 실력이 전반적으로 실력이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여행 겸사겸사 가는 거다 이렇게 편하게 가시는 분들 세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세부 옆에 있는 보월섬 굉장히 이쁘고요 보월에 있는 발리카삭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너무 이쁩니다 그게 아니라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가 정말 영어가 간절해서 가신다고 하면 다른 조건들이 필리핀 와보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dam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